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덕천성당 주임 경운모 알렉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구슬초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제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찬미 예수님, 사랑 성모님,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가장 싱싱한 기념일이지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2년 전인 2018년에 제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기도에 전념하신 성모님, 교회의 태동을 준비하는 그 중심에 계셨던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탄생일인 성령 강림대축일 바로 다음 날,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주신 성모님께서 교회도 낳아주신 셈입니다. 또한 지금도 영원한 베필이신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기르고 보살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성체와 성모님이 계시기에 우리 카톨릭 교회가 큰 집이요, 맏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보물을 간직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따라서 그 자랑스러운 교회의 주인인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의 보호와 협조와 위로에 끊임없이 의탁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성체성사의 정신, 곧 희생과 겸손과 자비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샘솟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의 항상 기도와 가슴에 새기는 묵상과 조용한 실천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성모님은 늘 주님을 품고 사십니다. 우리 위한 보호와 전구에 언제나 노심초사하십니다. 그 성모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성모님을 통해 주님께로 계속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 이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진정될 무렵, 이태원 집단 감염이 생겨 모두가 걱정했고 화도 났습니다. 더 확장되지 않아 다행이긴 합니다만, 정말 놀라운 것은 수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클럽 문화에 젖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때인데도 이 정도까지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공동선과 연대의 삶으로 이끄는 것,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부모들에게만 책임 맡길 수 없는 사목자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끓는 냄비 갔다가 어느새 식어버린 신천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그곳에 그토록 많이 현혹되고 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에도 무척 놀랐습니다. 그 오류의 덫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도 역시 이 사회와 교회의 책무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결핍과 상실을 채워주는 어머니 역할을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자모이신 교회의 이런 사명을 간절히 바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도 감실 앞에서 또 성체조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거기서 주님 말씀과 성체의 빛 안에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라 하십니다. 그 힘으로 이 시대의 어둠과 죄악을 극복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께서 교회의 어머니로 늘 우리 곁에 머무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힘을 내봅시다. 목자들이 양들을 먼저 찾아나서는 교회 또 양들이 목자를 믿고 강건하게 양육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갑시다. 교회의 어머니께서 늘 함께하시니 든든합니다. 교회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덕천성당 주임 경훈 모 알렉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경훈 모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오른대 순교자 성지 오른대 순교자 성지